쭈구렁 늙은이 래퍼스카이 꼰대야 방송 나오지 마라 안 와 어이 털려 나이만 먹어서 후배들 방송국에서 겁이나 주고 넌 씨눈? 넌 씨눈이 뭐야? 넌 씨 눈치도 없냐? 라는 뜻인데요 암튼 방송국에서 나한테 걸리면 이건 뭐지? 미음 치읓 히읓 쌍기어? 명시 확 까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맨 마지막 줄에 이것도 뭐야 이거 디귿 미음 리을 디귿 시읒 리을 대머리 독수리